장강유치코 님, 저 우량아도 모르는 새끼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저 유복사야 못해요. 안났네요. 우량주 그거야. 아 한마디 안한다. 너랑 안놀아. 아..아..진짜 미친놈이네 제가. 시발람이네. 때린 놈은? 때린 놈아. 경찰이 됐어요. 경찰이 됐어요. 바틀크루즈 아플레이션. 아 베리나. 마 라이퍼 아이얼. 에서 씨빈 거우스. 자 여기. 저보세요. 여보세요. 네. 손이죠 손. 아니 손흥민이 이번에 첼시전에서. 그거. 뒤에서 몸싸움 밀렸다고 발로 찬 거 그거 모르세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손흥민 인성이 문제인데. 박지성이랑 누가 더 낫냐. 인성을 논하는 거면 저는 박지성. 실력만. 실력만. 실력이랑 그런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이미 나는 손흥민이 박지성을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인성적으로 보면은 손흥민은 좀 욕 좀 먹어도 돼요 지금. 아니 누워있다가 무슨 테리보가드도 아니고. 테리보가드 뭔지 아시죠? 킹오브파이터즈에서 나오는 파워차. 이거 하는 얘 있잖아요. 파워 딱 아는 애.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 발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그 기술 있거든요. 테리보가드 그 기술. 그 기술처럼 상대방의 그 저기 복부에다가 그렇게 축구화 신고 이렇게 발로 차버리는 거는. 그거 하면 안 되는 짓이죠. 이근호가 그래요. 메뉴에서 뛰는 지성형도 이렇게 몸을 불사르는데. 후배들 사리면 속으로 너무 미안해진다. 그래서 악착같이 튄다.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의 그. 뭔. 뭔 위라 그러지? 뭔 위? 그거 보고 뭔 위라 그러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의. 후배위. 아니 아니 씨. 권희. 권희? 권희 권희 권희. 권희 권희. 아니 씨. 지휘 지휘 지휘. 어. 지새끼. 아니 씨. 이 말. 아 근데 제가 어릴 때 박지선이 많이 도움됐어요. 그 소원이는.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한 꼴도 체조하고 많이 나와줬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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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은퇴하기까지의 시간이. 네. 예. 한 10년 정도 남았잖아요. 10년이요? 10년까지는 아니죠. 8년? 아 5년 정도 남지 않았나? 5년. 기려면 5년? 전성기면? 아 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손흥민 자기가 잘하는데. 네. 저는 손흥민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전 어쨌든 박지선이 더 좋아요. 장강 69호님. 네. 박지선이 더 좋다고요? 네. 앞으로 너랑 안 놀아 씨XX아. 왜요? 손흥민이 더 좋으라 좋다 그래 빨리. 손흥민 만세. 아. 이제 손흥민. 이제 손흥민이 더 좋죠? 아니 근데. 아 진짜. 이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네요. 그죠. 이제 손흥민이 더 좋죠? 네. 세뇌됐어요. 그죠? 손흥민이 박지선을 얻고 있거든요? 네. 봤어요. 네. 그날은 손흥민이 더 선배다. 더. 닥치세요. 닥치시라고요? 크리스마스 닥치시라고요? 네. 저요? 장강 69호님. 네. 크리스마스님 욕 좀 해주세요. 아 크리스마스. 이. 젓가락. 뭐야. 이 찐다야? 죄송해요. 아. 시켜서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님 남자여자예요. 아 저 남자예요. 왜 그래요? 네? 뭐 일부러 하는 거야? 아닌데요. 그럼 원래 그래요? 네. 원래 왜 그래요? 아 까두지 마세요. 미친놈아. 응애해보세요. 네? 응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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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령하예요. 우령하라고요? 아니요. 우령하라고. 아 우령하. 우령하가 뭐예요? 장강 유치코님. 네. 저 우령하도 모르는 새끼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저 이 복장에 못해요. 안나세요. 우령주 그거. 아 한마디 안한다. 너랑 안놀아. 아. 아. 진짜 미친놈이네 자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장강님. 짜치세요. 장강님 그거 하시면 잘할 것 같다. 성으로 데뷔하세요. 아니 저기 없어요. 니얼굴이. 아니. 경쟁률이 좋아서. 경쟁률이 좋아서. 니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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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예요. 아. 죄송해요. 사과하세요. 저분한테 사과하시라고요. 죄송해요. 장강님이 어떻게. 누구 닮았어요. 연예인. 아. 저. 조인성 닮았던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조인성이요? 네네. 장강님. 목소리 들으면. 뭘 미도 오지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nauweka. 카피 추장하실 것 같은데. 장강님. 그래그러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셀초 허세비.. 아니. 셀초가 아니고. 저. 스파링 원래 잘해요. le 긍인 century는 누구랑 갠대요? 저 친구랑 스파링했는데 tables 한退경아요. 님 친구 그래도 밖에 없잖아요. 아. 저 쉬었어요 염신 놈아 역시 우리 장강이 장강님 네 나가 뒤지세요 아 꾸꾸 카카 임상나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방 목소리 좋은 기준이 뭐죠? 일단 사라님 목소리 좋으세요 아이구 감사합니다 네 젊정이재겠죠? 젊정은 안 좋아요 푸른코님 네네 개쓰레기같은 목소리로 이런 방을 하시는게 다 말 그렇게 하십니까 오오오 푸른코미 목소리 좋으시네 네 이상한 목소리 일부러 흉내 내신 거네 그거를 그럼 진짜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인천 나오려고요 되게 그럴싸했어요 약간 그 목소리에 열등의식 있는 애들이 이런 방을 많이 파더라고요 음 꾸꾸까까 다들 목소리를 한석규 톤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석규 톤? 어떤 톤이죠? 본인부터 해보세요 본인부터 해보세요 때린 놈은 경찰이 됐어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아 커튼님 골 때리시네요 예예예 네 상당히 골 때리시네요 맞은 놈은 존나게 맞아요 하하하하 알겠죠? 장강님 네 당신이 이 방에 있을 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아 경찰이 됐어요 하하하하하하 나 지금 그거 아니에요? 나 경찰이 됐어 아니 이렇게 해보세요 장강님 이렇게 해주세요 네 누구로요? 때린 놈은 때린 놈은 경찰이 됐어요 경찰이 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개똥벌레예요 아 이런 아 아 아 장강님 네 아 그냥 개똥 쳐드시면 안 될까요? 아 개똥벌레도 말을 하네 방사능 아 저 그 할아버지 봤어요 개똥할아버지 아 일본에서 왔나 이거? 방사능 맞았어? 어떻게 말을 하지? 아 뭐야 저기 일본 방사능들이 뭐지? 장강님 네 저 가닉님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비대하고 오세요 아 뭐라 하고 오라고? 비대하고 오세요 비대 장강님 장강님 슬슬 제가 당신을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제가 똥꼬가 가려워서 비대 좀 하고 오려고요 아 아 갔다와 아 갔다와돼요 장강님 죄송한데 항문이 가렵다고 하셨나요? 아 네 저기 항문 소양증에 걸리셨어요? 아 저도 좀 잘 모르겠네요 예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 구충제 좀 드세요 아 아 아 아 아니 아이고 왜 똥구멍을 긁적거리세요? 나이 나이 처먹을 만큼 처먹고 나이 처먹을 만큼 처먹고 왜 바지에다 손 넣어가지고 똥구멍 긁적거리시냐 이 말입니다 강태됐네요 예 좋습니다 방사님 아주 잘한 선택이고요 꼬꼬까까 코즈님 아 네 코즈님은 사라님 어떠세요? 뭐가 어때요? 보시기 어떠냐 이 말이죠 음 뭐 착한 누나죠 아 아 네 누나 동생 사이세요? 네 음 우리 코즈님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음 이호자랑?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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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뭐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만 하려고요 그 말 평소에 버릇처럼 내뱉는 그 말이 있는데 네 네 좀 강태당할까봐 제가 그 심양홍 선생님 아세요? 심양홍 선생님? 심양홍 선생님요? 네 심양홍 아카데미 출신이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네 심양홍 선생님 모르시나? 되게 연기 잘하시는 연기파 배우신데 다 제가 들어보기만 했지 영화나 드라마 이쪽으로는 그런 관심이 없어서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코즈님한테 하려고 했던 거 네 코즈님 네 여자친구 없으세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여자랑? 섹스를 해본 적 유세 왜 이렇게 좋아해? 아 죄송합니다 이게 명대사거든요 네 명대사인가요? 예예예 죄송합니다 아 예예예 저기 다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년에는 토크원들 하시지 마세요 네네 저한테 걸리면 뒤질 줄 알아요 다들 코즈님도 이제 뭐 방송 접으실 텐데 했나요? 그게 아니라 저는 토크원 보안관으로서 한 말이에요 아 네네네 예 내년에 다들 보면 나한테 뒤질 줄 알아요 다들 시청자들 토크원 쿠키즈 좀 그만 하라고 그러던데 재미없다면서 베스트 BJ는 언제 일려나 이런 씨XX를 받나 야 씨XX 에?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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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카카 이런 방 저자 글로벌하게 어누누누누르 어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누낫 혜연 Isso!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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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아, 혜연아! 이 căld집! 짜장이야! 혜연아! 너 KNOW ME? 너 KNOW ME? 너 KNOW ME!! 아, 긁어, 너 긁어 나 저런 랜덴에서 일단은 제가 신약을 갔다왔어요 바트 크루즈 아벌레이션 패리나 저는 이 세상에 내 시간인데 이속수? 하하하하하하 해! hiring 얘기를 하는 강지수 내가 통 스타키바 listen to me 삐 삐 삐 삐 인천과는 너무 슬픈 아 스타끄레피스 아 수 수 스타끄레피스가 진짜 공부가 절대야 하하하하 오 너 네가 너네 너넘네 너너넘 너넘 쿡킹,рейcon봉있어? 무슨 말 Davila?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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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 파이 엑, 아연 파이 엑 울항, 울항, 울항 이슈, 아연 파이 엑 별명 알 qued어 알아요 우랑은 맛있어 맛있어 우랑은 맛있어 아니요 아니요 우랑을 싫어 우랑을 싫어 우신 우신 우랑 아주 가비지 푸드 우신 우랑 우신 우랑 우신 우랑 우신 우랑 우신 우랑 베리 젠크 푸드 베리 파킹 디스게스팅 푸드 가비지 푸드 왓더 파크 왓더 파크 이방의 재미는 여기서 다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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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21cm 21cm 넌 넌 딱딱스 내 팬이 넌 베리 딱딱스 그는 우랑우탕 20cm 20cm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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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전 어쨌든 박지성이 더 좋아요 장강69호님 네 박지성이 더 좋다고요? 네 앞으로 너랑 안 놀아 왜요? 손흥민이 더 좋으라 좋다 그래 빨리 손흥민 만세! 이제 손흥민...